에허허허허어 오 boundary 음료 날씨는 추운데 왜 이렇게 저희도 후끈한 걸까요? 골드 너머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2019년에 정말 저에게 너무 특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저희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이las 마음을 지금부터 만들었네 다 놀 Graduate you know that's my one 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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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다음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